곡 중에서도 진짜 탐나는 곡이 있는데 쪽쪽? 어, 안 해! 나 이거 막 들었지? 공연 어디 갈 때, 인터뷰 어디 갈 때 마다 막 다 막 아, 진짜? 막 전도하고 있어 아, 그래? 해봐! 이거, 나 근데 이거 할 수 있을까? 좋은데? 나름 알려주세요 좋은데? 훨씬 뭔가 소울풀한 것 같아 나는 약간 팝 느낌인데 어, 어 어, 나는 이 버전도 좋다 아, 진짜? 나는 너 노래 중에 어, 어 너 아이엠 쌤 앨범 중에 노는 씨도 좋은데 어 난 터치 마이 바디가 되게 좋은 것 같아 터치 마이 바디? 어, 근데 히얼 쌤도 그런 얘기도 하셨어 노는 씨 한 번 들어보고 싶어 노는 씨가 너무 어려워 오! 음 내가 내게 먼저 말하라고 했잖아 기사 진짜 잘하는데? 아, 유 워맨 Can't understand 너 나 지금 기사하는 거야? 화가 나면 바로 내가 말하라고 했잖아 오우와우 이해 못해 해 내 곡들이 나보다 잘하면 어떡해 I told you twice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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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 오! 터치 마이 바디, 터치 마이 바디 오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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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오랑이 빛 전역물이 물들때 왠지 니가 너무 보고 싶어 내 날 큰 포드를 타고 달릴 때 왠지 너의 숨결 부는 것 같아 Touch my body Except you there ain't nobody Oh honey now touch my body Except you there ain't nobody Break it down 오~~ 좋은데?